하나님의 예배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맘으로 나아가 외계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맘으로 나아가 외계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아가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아가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아가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아가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아가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은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아가며 아멘